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천대여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어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재판지원 해소를 위한 법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장들은 향후 법관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부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